bom breakdown 고등어 구이 그냥 과연 아니다 과연 죽었어 튀김가루가 잘 묻었어 잘했어 적당한 물을 잘 묻어 낸다 물을 넣어 낸다 물에 넣어둡 기름에 넣어 낸다 잘 먹어야지 물에 넣어 낸다 고기, 양파, 고기, 양파 고기, 고기, 고기를 넣어 낸다 젤리 물이 좀 쎈. 야채 물이 좀 쎈. 가루 청양고추 다진마늘 양념치즈 배추 지구맛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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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예술이다 고등 스테이크 멜루고 매운소스탄 콜라드 어휴 고노 한 번 드겨볼까? 응 우와 우와 간장 야 맛있어? 응 좀 짜네 간장을 안 찍어도 되겠네 그래 이거 자반인 소금에 절인 거야 그런가 보네 응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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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간장죽이니까 한맛이 되나? 그럼 응 살짝 깊은 맛이 맞아 응 간장맛이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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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nd 으응 ну 그러면 AMY 아 예술로 들이였다 조문점보다 동아수인 것 같은데 김가루가 붙였다구 열 맛은 더 난다 비린맛도 없어 김가루 묻지마 들어야지 맛있다 와 이거 매술인데 진짜 맛있다 쇼도 바삭바삭해 너 고향이 온가봐 냄새 맡았거든 야 뼈도 바삭바삭해 먹어보자 뱃살 여덟 큰 뼈 말고 큰 뼈는 안 먹었는데 큰 뼈는 아무래도 억세하게 돼 이렇게 맛있냐 큰 뼈는 안 먹었다 한장 찌우니까 한 맛 더 큰 뼈는 안 먹었다 캠핑가서 삼겹살만 맨날 먹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큰 뼈는 안 먹었다 이게 또 틀린데 완전 와 이거 뭐 구덩어 잘하는 집에 가서 먹어도 여기다 더 맛이 그러니까 최고의 최고의 구덩어래 한장 찌우니까 한장 찌우니까 어.. 바삭한 거봐 한장 찌우니까 맛들려가지고 맨날 이거 사 먹겠네 어... 아... 맛들려가지고 맨날 이거 사먹겠네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그냥 뼈도 먹어. 여기는. 뱃살이 그냥. 뱃살이 잘 됐어요. 괜찮아. 이렇게 맛있냐. 국물 밥시도 먹겠지? 응. 손겨. 아, 맞다. 물 태워놓고. 안 먹으니까 좋았네. 음. 응. 흐흐흫 흐흐 집에 가니까 오랜만에 밥 맛있게 먹는데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